너무 이상하다 투표가 20장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 이야기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선거 공정성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 정말 불철주야 으로 약하는 대구의 도태우 변호사가 이 자유변호사연합 이름으로 이번에 파주얼 사례를 소개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참 잘 정리가 됐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유변호사연합준비위원회의 도태우 변호사는 2022년도 8월 20일 고양지청에 투표지 20장이 사라진 4.15 총선 파주얼 선거에 대해서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인 국힘당 후보인 박용호는 2020년 4.15 국회의원 선거 파주얼 지역구의 미래통합당 후보로 참여하였고 총 9만 578표 중 3만 9천 588표를 득표하여 4만 8천 569표를 득표한 더불어민주당 박정후보에 비하여 낙선하였다고 공표된 바가 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선관위가 만든 선거 데이터의 바탕을 두고 당락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선거 데이터가 정직한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유변호사연합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15 선거 당일에 파주시 금촌이동 제2투표소 투표로계는 이 투표로계는 여러분들 투표 이래 발생한 특이사항을 다 기록으로 남기게 돼 있습니다 투표로계는 오전 9시 30분경 약 20장의 투표용지가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이 없이 선거인에게 교부되었고 딱 당연히 그러면 선거인들이 항의를 하죠 그 후 일렬번호지를 절취하지 못한 채 교부된 투표지도 일권이 있었다고 기재되었다 아마 이거는 투표지를 보고 투표관리관 도장이 지켜있지 않기 때문에 투표자가 교체를 요구했을 겁니다 배춘입 사전투표지 같은 걸 받아가지고 기표회가 여러분들 투표하는 그런 투표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정상인하고 뭡니까 조재영과 천대엽과 이동훈이 다 문제없다고 한 거 아닙니까 계속 보시죠 그러나 1년 6개월 지난 2021년 11월 10일 날 의정부 지방법원 고향지원에 시행된 파주월 지역구 선거에 대한 선거 무효소송 재검표 검증에서는 검촌 이동 2투표국에 관한 투표관리관 도장 날이 넘는 투표지와 일렬번호 미절치 투표지가 단 한 장도 나타나지 않았다 투표소에 있었던 투표지가 재검표장에 등장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의심합니까 재검표장에서 등장한 투표함에 있는 투표지를 모두 갈아치우지 않았는가 이런 의심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투표구들에서는 10장 가량의 날인 누락 투표자 3장의 일렬번호 미절치 투표자가 나타나기도 했다 완전히 뭡니까 투표함에 있는 투표지가 신혼불명인 겁니다 이는 재검표 과정에 나타난 검촌 이동 2투표소 투표지 967매가 통째로 위조된 가짜 투표지들한 강력한 의혹을 제기하는 정황들이다 투표함을 통괄했다는 시중의 의혹을 뒷받치면 강력한 정근거죠 투표함 통괄인은 이미 발표한 선관위의 선거 결과에 맞춰가지고 투표함의 통괄이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그런 정황이라는 겁니다 다행히 문제의 재검표 과정에서 제외 공간 거소 손상 투표지를 제외한 투표지 전체에 대하여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이미지 파일이 생성되었다 그리고 이 이미지 파일은 usb 8개 저장하에 봉인되었다 객관적인 조사 확인 방법이 간명하게 남은 셈이다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하면서 이미지 파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가지고 만일 투표함에 있는 투표지를 다 갈아치웠다면 그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가지고 아마 표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자 이게 파졸 사례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발각됐은 뿐입니다 문제는 수사의지다 자유변협준비위원회 윤용진 변호사에 따르면 이 사안은 부정선거에 관련된 기존의 어떤 의혹부터 적극적인 확인이 가능한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진 것이다 손글씨로 써진 투표령의 기재는 당사자나 목격자를 불러 추가적인 확인이 언제든 가능하다 20장의 투표지가 사라져버린 채 전체 숫자는 맞춰져 있었다면 재검표 현장에 나타난 가짜 투표지 규모는 대체 어느 만큼이며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이런 가짜 투표지들을 진짜 투표 대신에 밀어넣던 것인지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끊임없이 공명호 tbs 이야기했던 내용이 그냥 확인된 겁니다 파주월 선거구는 재검표 과정에서 붉은 하살표가 투표지에 남기된 소위 하살표 투표지와 비례대표 투표지의 상단이나 중간 부분이 지역구 투표지 하단에 중복 인시된 소위 배춘잎 투표지 두 장 투표지 하단의 띠 모양이 약 100장 단위로 분포된 것 등 이상한 투표지들이 유난히 많이 쏟아져 나온 것으로 유명하다 이들 유행은 모두 6,219표가 끌린 문산업 관내 사전투표에서 나타난 것이다 다 부분 관내 사전투표라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가 인쇄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투표소 현장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확인한 다음에 앱슨 프린트로 출력한 투표용지에 받아가지고 기표 도장을 찍어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모든 지금 이야기가 뭔가 하니까 인쇄하지 않고서 나올 수 없는 일입니다 인쇄소 출신이라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사전투표지는 프린터 출신이어야 되는데 위조투표지는 인쇄소 출신이라는 겁니다 자유변협준비위원회 박주연 변호사는 이런 사태가 초래된 것은 아마도 2020년 4.15 8.15 선거의 투표지 실물연합과 정확히 일치되지 않는 숫자를 결과로 공포한 뒤에 여기 나오네요 투표함 속에 있는 것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전산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한 겁니다 투표지 실물현황과 정확히 일치되지 않는 숫자를 결과로 공포한 뒤에 선거결과 공포한 뒤에 선관위가 신속하게 선거소송이 제기되고 정거보전 절차가 임박하게 되자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되어 있다 숫자를 정확히 맞춘 투표지들을 위조하여 문제되는 투표구의 진짜 투표지를 통째로 교체하는 것이 세부적인 차이를 보완하는 방법보다 훨씬 간편하게 여겨졌기 때문일 것을 추측한다 아주 박주연 변호사가 지금 재건표 현장에 등장하는 모든 투표수가 어떤 투표지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여러분들 지적한 겁니다 2020년 4.15 파주월 선거에서 투표지 실물현황과 정확히 일치되지 않는 선거 데이터를 결과로 공포한 뒤에 누가 선관위가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신속하게 선거소송이 제기되고 정거보전 절차가 임박하게 되자 바로 선관위가 숫자를 정확히 맞춘 투표지들을 생산해서 만들어서 문제되는 투표구의 진짜 투표지를 통째로 교체하는 것이 세부적인 차이를 보완하는 방법보다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하고 임박한 법원의 정거보전일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일 거라고 추측한다 박주연 변호사의 추측은 정확하게 여러분들 공병호TV가 그동안 이야기한 겁니다 투표지 위조 과정에서 검촌 이동 제2투표소의 투표록과 같은 세부 기재 사항은 확인하지 못한 채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위조 투표지들을 투입하는 시기는 개표 이후에 정거보전정이 가장 유력하나 정거보전 이후에 재검표 시행정은 어느 특정 시기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야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궁금해할 겁니다 그러면 공 박사님 그럼 언제 위조 투표지가 투입한 겁니까 진짜 투표지를 없애고 그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데이터에 딱 맞춘 위조 투표지를 제작해가지고 언제 집어넣은 겁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죠 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오로지 선거데이터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거는 확실히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추론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박주연 변호사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첫째 가능성은 개표가 끝난 이후부터 법원의 정거보전 신청 1일까지 법원의 투표함을 제출할 때까지 그때 인쇄소에서 만들어서 뭡니까 위조 투표지를 투입했을 가능성이 첫 번째 시나리오고 두 번째는 뭐다 두 번째는 바로 법원에 보관 중인 것을 뭡니까 다시 갈아치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바로 여러분들 지적한 내용이 이겁니다 위조 투표지들을 투입하는 시기는 개표 이후에 정거보전정인 가장 유령하나 정거보전 이후에 그러니까 법원에 보관 중인 이후에 재검표 시행 이전에 어느 특정 시기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박주연 변호사 이야기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나 그것은 100% 확신한 것은 아니고 다른 가능성은 법원에 보관 중인 것을 그냥 끄집어내가 집어넣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럼 실수가 왜 생겼냐 이렇게 투표로가 같은 세부 기재상을 확인하지 못한 채 그냥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 맞춰서 사전투표지 몇 매 당일투표지 몇 매를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뭡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딱 이게 기자 보도문을 냈는데 아주 정확하게 잘 냈네요 자유변협준비위원회 권호영 변호사에 따르면 검촌이동 2투표구의 경우 투표반이 아니라 선거인 명부 봉투, 선거인 명부까지 훼손되어 있었다 검촌이동 2투표의 선거인 명부가 3책 본책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2책만 있고 등재번호 1에서 1500까지 1501에서 2913으로 책 2책으로 분철되어 있었습니다 중간에 등재번호 1000 후 2책으로 기재된 간지가 있으나 관인이 없었고 마찬가지로 등재번호 2000 후 간지가 있으나 여기도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모두 2021년 11월 12일 의정부 지방부문 고향지원에 시행된 파주월 지역구 선거구에 대한 선거 무효소속 재검표 검증조사에 사진과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고에게 선거법 위반 행위의 주체화 일시 방법 특정이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선거 무효소송을 기각한 연쏠 사건이 끝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더 심각하고 더 맹백한 증거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파주월 선거 소송이 서초동을 훌끈 따라올 거로 보입니다 고향지청의 수사만 제때 이루어진다면 파주월 사건에서 4.15 총선 진실에 폭발할 문화구가 열려질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제분이 없지만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바르게 우리가 여기 그냥 우리만 살다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 들어가야 됩니다 검찰 수사를 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더 이상 이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뭉개면 그냥 당신도 뭐뭐가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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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 재난지역 뭐 선보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거를 지키는 겁니다 선거를 지켜서 우리가 누렸던 자유를 자식 세대들도 누릴 수 있도록 국민들이 노예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검찰 수사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4.15 총선 이후에 검찰총장으로 보고 다 받았을 거 아닙니까 서울법대를 나온 맹숙한 두뇌를 가진 대통령이 모를 일이 있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깔아뭉개면 윤석열 대통령도 뭐뭐가 되는 겁니다 차마 내가 이야기를 안 하지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전 9시 30분에 약 20장의 투표용지가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이 선거인에게 교부됐습니다 국회의원 선거투표 일렬번호제 한 건에 대하여 절치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파주월의 박용호의 김당의 이게 뭡니까 이런 투표용지를 사전투표용지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소에 간 사람이 이런 투표용지를 받아가지고 이런 기표도장을 찍겠습니까 사전투표소에 간 투표자가 정신이 이렇게 미치지 않고서는 뭡니까 이렇게 이중인쇄된 투표용지를 교부받아가지고 투표지를 바꿔달라 하지 않고 이렇게 이런 기표도장을 찍어서 여러분들 집어넣겠습니까 이렇게 이중투표 인쇄된 것을 여러분들 QR코드에서는 사전투표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모두 다 위조투표지고 모두 다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진 위조투표지고 가짜투표지입니다 투표소 현장에서 앱선 프린트로 여러분들 출력돼가지고 교부돼야 될 투표용지가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여러분들 인쇄돼가지고 기표도장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제출됐는데 그거를 조재영과 천대엽과 여러분들 뭐 이동헌이 뭐 선거 데이터 문제없다 선거 문제없다 이런 싸가지들 같으니라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사전투표지에다 하면 QR코드가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검정색 이게 뭡니까 이게 인쇄소 인쇄소 이름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검정색이 남지 않습니까 투표하면 여러분들 몇 달씩 뭡니까 2년 정도 가까이 있었던 투표지가 이렇게 빳빳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나랍니까 이런 것을 뭉개는 게 이게 인간 세상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빳빳한 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투표하면서 하중이 뭡니까 몇 킬로가 되는데 2년을 이수면 뭡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인쇄를 해가지고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이렇게 왜 할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까 4.15 총선이 끝났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파주월 박정과 박용호 득표수 몇 표 발표를 한 겁니다 선거 데이터를 선거 데이터의 기준에서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의 기준에서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 법원 선거 데이터에서 관내 사전투표 당일투표를 다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법원에서 재검표를 할 테니까 투표함을 다 법원에 제출해라 시간이 없는 겁니다 투표함에 있는 투표지 개수하고 숫자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락을 결정할 때 이런 발표한 선거 데이터가 일치 안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한 장 한 장 여러분 살펴볼 수만 장 어떻게 한 장 한 장 살펴볼 겁니까 통 전체를 뭡니까 갈아치운 겁니다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4.15 총선이 끝났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선거 데이터하고 숫자하고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 숫자가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산을 가지고 투표함을 투표지를 이동시킨 겁니다 전산으로 파주시을 미래통합당 박용호 후보한테서 표를 빼앗아 가지고 박정한께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딱 좌우가 일치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표는 떨어질 수 없거든요 동별로 딱 뭡니까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몇 퍼센트를 빼앗아 가지고 탁탁 넘기니까 아구가 딱딱 맞으니까 열병식 하듯이 좌우가 딱 맞습니다 표를 왜 쑤셔 넣었다고 보느냐 박정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8% 플러스 32%가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나올 수가 없는 수치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숫자 넣어주지 않고서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미래통합당의 박용호 후보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0% 다 나온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를 엄청나게 빼앗겼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거를 제조한 겁니다 제작한 겁니다 저는 딴 이야기하지 않고 선거 데이터만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는 현존하는 물정이니까 오늘 이 거론된 20장의 투표지가 실종됐다는 것은 그것은 실물이고 선거 데이터는 또 다른 가장 중요한 실물인 겁니다 이런 일이 4.15 총선 전국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로 파주월 바로 옆에 파주갑이 이렇습니다 파주갑입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 윤후덕과 미래통합당의 신보라가 여러분들 경쟁했던 데입니다 차익값이 더불어민주당이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14%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4%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뭡니까 모든 투표소에서 거의 다 사전투표에서 다 승리를 거둡니다 미래통합당은 전패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당일 투표에서는 동마다 미래통합당이 압승하고 사전투표에서는 동마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합니다 이게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일이 2020년 4.15 총선 뿐만 아니고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공직선거에 다 일어난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입을 다물겠다 이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입을 다물겠다 이원덕이름 검찰총장이 입을 다물겠다 감사원이 직무감사 안 하겠다 선관이 자체 감사하겠다 이 업보를 이 죄를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가 얼마나 지불하려고 이런 짓을 그냥 하고 이런 짓을 은폐하려고 하냐 어떻게 우리가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애들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